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영서 남부는 낮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가마솥더위를 보였습니다. 낮기온은 원주가 35.5도, 횡성 34도, 영월 33.3도, 평창 31.8도까지 올랐습니다. 한편 2주간 이어진 폭염특보의 수준은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. 원주와 횡성, 영월에 내려졌던 폭염경보는 오늘 오후 4시부터 폭염주의보로 변경됐고 평창에는 밤 8시부터 폭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. 내일부터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면서 글피까지 80에서 120mm, 최대 1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모레 오전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됩니다.